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그렇게라도 해줘야지. 삼촌! 엇간데? 여기는 뭐였어? 거기는 뭐였어? 일로, 일로, 차 차. 수아, 자기야. 차 오지, 수아. 그럼 일로 오는 거야? 수아야, 경찰차다, 경찰차. 어디 오는 거야? 수아야, 저 차 오면 막 이리로 숨는 거야? 이렇게 오는 거야? 큰일 나? 응. 너무 모자라서 숨을 나오지. 아니,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눈물이 막 나서. 같이 가자. 어, 차 오네, 차 오네. 여기 봐, 차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, 수아? 차 오면 이리 와야지, 이리 이렇게. 막 이렇게, 이렇게 해야지. 알지, 이제 옳지,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차 오면 어떡하지, 차 오면? 차 오면 어떡하지, 차 오면? 차 오면 어떡하지, 차 오면? 차 오면 어떡하지, 할머니가? 이렇게 해라 그랬지? 아니, 그렇지. 이렇게 되는 거야? 응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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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자, 여기. 차 오니까. 수아야, 안녕해서 안녕. 안녕.